2015년 2월에 독일 프랑크프루트 호텔에서 한국인 5명이 41세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 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래서도 한번 방송을 했던 거거든요. 9년 전에 오래된 거라서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체포된 용의자들이 44세 여성, 21세의 아들, 19살 딸 이렇게 3명이 있었고요. 또 다른 2명은 15살 남자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건 그 중에 하나가 사망한 피해자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이 다섯 사람들의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피해자의 몸에 악마가 씌어서 이거를 쫓아내기 위한 퇴마의식이다. 그때 이 의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제가 시신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사실 이런 사건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런 귀신을 쫓겠다, 이런 비슷한 알 수 없는 종교의 심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들이 좀 있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도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사건이고요.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인데 오래 지나기도 했지만 또 이제 해외 사건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987년 2월 25일에 일본 카나가와 현 후지사와시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신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인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안에서 분명히 사람 기척이 느껴지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 이상한 냄새까지 난다. 이렇게 출동을 요청해요.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재차 두드렸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진짜로. 결국에는 강제 진입을 결정하고 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을 하는데 이 집 안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두 명의 남녀가 정체불명의 시신을 토막내고 있었던 거죠. 발바닥에 깔린 시트 위에서 각자 다른 부위를 훼손하고 있었어요. 더 기괴했던 거는 이 방 안에 있던 카세트 테이프에서 음악까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여유롭게. 싱크대와 비닐봉지에는 뼈와 살점, 유류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제가 묘사해드리고 싶은데 제 입으로는 차마 전해드리기가 힘들어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원고에서 그런 묘사된 부분들은 조금 다 지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 충격적인 현장보다 경찰을 더 소름끼치게 했던 게 뭐였냐면 두 남녀의 태도였어요. 경찰이 지금 문을 부수고 들어왔잖아요. 부수고 들어올 정도면 밖에서 막 두드리기도 했을 거고 밖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눈길도 주지 않아요. 계속 시신 훼손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뭔가에 시인 사람처럼. 경찰이 말을 걸어도 지금 악마를 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만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경찰이 총을 겨누면서 가위를 내려놓으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시신은 젊은 남성으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감식에 들어가요. 체포된 두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속에 두 사람인데요. 39세 남성 스즈키 마사토 그리고 27세 여성 모테키 미유키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스즈키 미유키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두 사람 다 살해 사실을 바로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경찰이 동기를 추궁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까 했던 말과 같았어요. 그에게 홀린 악마를 쫓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그럼 대체 죽인 이 사람은 누구냐. 살해된 이 사람은 누구냐. 무슨 관계냐. 이런 관계를 좀 파악을 하려고 수사력을 집중을 했는데 이들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수사팀이 다시 한 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피해자가 체포된 남성, 이 왼쪽에 있는 남성의 사촌 동생이자 여성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대체 왜 동생이자 남편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처음에는 수사팀이 두 사람이 내연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고 같이 공모를 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내연관계라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또한 내연관계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밝혀져요. 더 깊숙이 피해자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이 사건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한 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 속에 남성이 피해자예요. 32세 남성 모테키 마사히로였습니다. 7살 터울의 사촌형이었어요. 오른쪽 스즈키죠. 범인. 유년 시절에 외할머니 집에서 함께 자란 되게 가까운 사촌관계였습니다. 형을 굉장히 잘 따랐는데 이 사람 자체가 좀 롤모델로 삼기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이비 신흥 종교에 심취해서 성인도 되지 않은 마사히로를 종교로 끌어들였던 거죠. 이런 사이비 종교마저 선뜻 따라갈 정도로 마사히로는 스즈키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관계가 잠깐 소홀해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스즈키가 30대 초반이고 마사히로가 20대 초중반일 때 스즈키랑 그의 어머니가 다이아몬드 거래 사기를 하다가 체포가 됐었던 거예요. 그때 아마 스즈키와 이 어머니가 가족들한테 보석금을 좀 마련을 해달라고 했었나 봐요. 근데 보석금 마련을 안 해주면서 외가 식구들에게 불만을 갖게 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마사히로와 스즈키가 한동안 교류가 끊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벌어질 이런 끔찍한 일을 생각하면 차라리 이때 그냥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스즈키와 연락이 끊어진 그 사이에 마사히로는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학업보다는 음악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뮤지션이 되고 싶었습니다. 드럼을 독학을 했고요. 대학을 중퇴했고요. 본격적으로 음악에 뛰어드는데 교회에 남자 청년들을 모아서 5인조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족들한테 약속을 해요. 가족들이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까지 중퇴했으니까. 내가 20대가 지날 때까지 음악으로 성공을 못하면 음악을 그만두고 가업을 잇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마사히로 부모가 빌딩 전문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모의 허락을 받은 마사히로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해요. 1983년에 이렇게 마사히로를 리더로 해서 밴드를 시작했는데 컨셉이 좀 딱 봐도 좀 특이하죠. 코믹한 콩가루 가족 이런 특이한 컨셉을 잡았었는데 아내로부터 달아난 아버지, 조부모, 자퇴한 아들과 딸 이런 컨셉을 잡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키보드는 할아버지, 기타는 할머니, 보컬은 아빠, 베이스는 아들, 드럼은 딸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대에 오를 때는 이 컨셉에 딱 맞게 분장을 했었어요. 드럼을 쳤었잖아요, 마사히로는. 본인이 딸 역할을 했고 작곡, 작사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직접 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컨셉이다 보니까 잠깐 주목을 받긴 했지만 관심이 앨범 판매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노래가 좋지 않았었겠죠. 데뷔 앨범은 5천여 장 정도로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도 마사히로는 좌절하지 않았고 다음 해인 84년에 싱글과 LP 앨범까지 발매를 하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요. 요코하마 일대 라이브하우스를 중심으로 무대를 돌기도 했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멤버들이 다 사비를 모아서 무대 비용을 다 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음악 활동을 해서는 더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안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계속 활동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소속사가 계약해지를 통보를 해요. 밴드는 인디신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긴 했지만 멤버들 사이에서도 점점 회의감이 감도는 거예요. 이거 되기는 하는 거야. 우리 계속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흘러갈 무렵에 마사이로가 아내 미유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사이로 친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었던 미유키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요. 1986년에 결혼식을 올려요. 그 사이 밴드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죠. 1986년 멤버들과 마사이로는 우리 딱 올해까지만 해보자. 올해도 반응 없으면 그냥 접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활동에 나섭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의욕적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방송까지 출연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망했습니다. 게다가 업계의 관계자에게 너네는 밴드 활동에 싹이 안 보여. 너네는 잘 얘기 글렀어. 이런 냉혹한 말까지 듣게 돼요. 그렇게 87년 2월 8일에 한자리에 모인 멤버들은 향후 행보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해체였습니다. 멤버들은 3월 공연을 마지막으로 밴드를 해체하기로 합의해요. 사실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내 손으로 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존감도 떨어졌을 거고 좌절감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가업을 이어야 되나? 막막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힘들 때 다가오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창 이제 낙담하면서 힘들던 마사이로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연락이 끊겼던 사촌형 스즈키였습니다. 다가왔다기보다는 이제 마사이로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겠죠. 한 번은 이 마사이로 부부가 스즈키하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마사이로가 형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음악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밴드를 해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겁니다. 상담할 사람이 따로 있지. 사기치고 감옥 갔다 온 형한테 뭘 얻을 게 있다고 상담을 했을까요? 근데 본인 자체는 일단 믿고 따랐으니까. 근데 힘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다 상실이 된 거예요.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때는 사실 스즈키가 더 신흥 종교에 심취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본인도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스즈키가 했던 조언 뭐였을까요? 꿈에서 신이 내려왔다. 이 세상은 악마투성이다. 그 악마를 쫓아내는 구세의 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작곡가로 살아가라. 이건 신의 괘시다. 너 이대로 있으면 가업을 잇거나 계속 아버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마사이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마사이로도 뭔가. 그 부분을 좀 건드린 것 같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조언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흘려들을 말이겠지만 이 부부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마사이로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구세의 곡, 이걸 작곡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꽂힌 거예요. 본인이 아직까지는 음악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곧장 다시 작곡에 들어가겠다고 답을 합니다. 근데 아내 미유키의 반응이 더 뜻밖이었어요. 보통 남편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뭔가를 하다가 안 됐으면 이제 그만 접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하시는 일 맡아서 하자 이래야 되는데 남편 사촌형이 스즈키의 말이 맞다고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를 찾지는 못했어요. 없는 건지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해볼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미유키도 이 마사이로하고 같은 종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결혼을 한 후에 입교를 했다. 원래 그 종교였다. 자료마다 조금씩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스즈키는 비정상적인 명분과 대의를 제시하면서 궁박한 상태의 마사이로를 계속해서 세뇌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사촌형이었기 때문에 마사이로는 여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사이로가 이런 다짐을 해요. 세계에서 선이 지고 있다. 남은 것은 노래의 세계 뿐이다. 구세의 곡을 퍼뜨리지 않으면 핵전쟁의 단추가 눌린다. 내가 신의 곡을 쓰고 세상에 퍼뜨려서 악을 봉하는 작곡가로서 해나갈 것이다. 이미 정상적 사고를 잃은 거죠 이 사람도. 그리고 87년 2월 14일에 스즈키가 갑자기 밴드 멤버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밴드는 계속될 거고 너무 생돈 같지 않나요? 밴드는 계속될 거고 마사이로는 작곡에 전념할 것이다. 그는 신이 작곡자로 세상에 보낸 인간이다. 그걸 이 세상 악마들이 방해하려 하니 나는 악마로부터 마사이로를 지켜야 한다. 밴드 멤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헛소리도 뭐 이런 날벼락 같은 헛소리가 없죠. 너무 당황했고요. 동시에 되게 불쾌했어요. 그동안 뭐 우리를 지원했던 사람도 아니고 후원했던 사람도 아닌데 리더도 아닌 갑자기 외부인이 나타나서 밴드를 해라 말아라 왈가왈부 하는 게 달갑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즈키를 보면서 저 사람 좀 정상 아닌데? 마사이로에 대한 걱정까지 생긴 거예요. 저런 사람이랑 왜 가깝게 지내지? 그래서 실제로 마사이로 부부한테 가서 그 사람 좀 이상한데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이미 이때는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지. 전혀 멤버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사이로는 이 작곡 중인 그 악마를 물리친다는 구세의 곡 샘플을 멤버들에게 계속 들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노래의 퀄리티가 이미 수준 이하였고요. 아무 반응도 얻지 못했어요. 오직 스즈키만이 바로 이 곡이야.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악을 없앨 수 있어. 봉할 수 있어. 이러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구세의 곡이라는 걸 만들 때 마사이로 부부랑 스즈키가 밴드 멤버 중에 한 명 그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작곡을 했었거든요. 이 멤버의 말에 따르면 스즈키하고 미유키 이 두 사람은 악마의 유혹을 저지하는 호위 역할을 한다면서 이 방에 머물렀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빨리 신의 노래를 써라 이러면서 마사이로를 계속 압박하고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갈수록 정상이 아닌 거죠. 결국 이 멤버가 보니까 이거 진짜 안 되겠는 거야. 우리 집에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세 사람 다 내쫓아요. 이후로 세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스즈키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 아파트인데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아파트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도 제대로 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반 감금 상태로 지낸 마사이로가 작곡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넘게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세 사람 사이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부도 뭔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스즈키 통제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미우키가 남편 마사이로와 단둘이 있고 싶어 한다거나 마사이로가 스즈키의 말을 전처럼 신뢰하지 않고 뭔가 의심하고 반발한다거나 이런 어떤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스즈키가 부부를 일단 각자의 본가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냅니다. 이미 본인 스스로도 뭔가 두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고민에 빠졌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하루 뒤에 하루의 짧은 휴가였나 보죠. 마사이로가 먼저 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 스즈키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시해요. 악마의 침입을 막겠다면서 온 방을 흰색 시트로 도배를 하고 반지를 벽에 붙여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미우키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도 빨리 집에 돌아와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다음 날인 2월 21일 미우키가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눈앞에 뭔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런 온열 테이블 코타치에 마사이로가 앉아서 막 작곡에 열중을 하고 있었는데 우통을 벗고 있고요. 목 뒤에는 되게 보지 못했던 흉터가 있는 거예요. 상처에 대해서는 스즈키가 설명을 합니다. 마사이로의 등뼈 부분에 악마의 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소금으로 주물러서 살갈비 벗기고 즙을 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우키가 좀 불쾌했었대요. 근데 이때 마사이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즈키를 믿어라. 아프지만 내가 참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아내를 달랩니다. 스즈키는 악마를 쫓는다는 이유로 계속 가혹 행위를 이어갔어요. 온몸 곳곳을 긁어서 아까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상반신 전체가 엉망이 돼버려요. 이때 막 얼마나 따갑고 아팠겠어요. 마사이로가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거 이웃 주민들이 다 들었었대요. 그 정도였대요. 그런 끔찍한 고통에도 이미 심리적 지배에 놓인 마사이로 부부는 스즈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갗을 그렇게 훼손하는 것 이외에도 세워놓고 허공에 막 눈싸움을 시키는 이런 괴상한 행동도 지시를 했었다고 해요. 22일 오전 무렵 마사이로는 숨만 겨우 몰아실 정도로 쇄악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더 이상의 작곡 활동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다음 순간 스즈키가 마사이로의 목을 손으로 가리켜요. 목젖에 악마가 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미유키에게 자기가 차고 있던 벨트를 건넵니다. 미유키는 그대로 목욕타월 등으로 마사이로의 다리를 결박했고요. 벨트를 목에다 걸어요. 스즈키는 순식간에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요. 5분간의 목 졸림 끝에 살해됩니다. 나중에 이 마사이로의 아내였던 미유키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에 대한 동정심이나 걱정?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었다. 단지 눈앞에서 일이 진행되어 갈 뿐 내 머릿속은 텅 빈 상태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마가 씌인 건 이 두 사람인 것 같은데. 마사이로가 사망한 이후에 두 사람이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스즈키가 입을 열어요. 이 녀석은 육체 그 자체가 악마 덩어리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아직 이 시신에 악마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좀 잘랐으면 좋겠다. 이 말에 미유키는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렇게 25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훼손 작업을 계속하다가 붙잡힌 거죠. 눈앞에 본인들이 죽인 사람이 버젓이 쓰러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악마 덩어리라는 말을 하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악마는 누구였고 그들이 마사이로에게서 찾아서 끄집어내고 싶었던 악마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그 악마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두 사람은 체포 당시부터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범행을 진술했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됐었어요. 당연히 당시 재판도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좀 현격했거든요. 스즈키에 대해서는 3회, 미유키에 대해서는 2회의 정신감정이 진행돼요. 감정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피고인 스즈키에 대한 1차 감정에서는 그가 범행 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 능력은 없다고 보여진다라고 나왔었고요. 2차 감정에서는 이 스즈키의 망상이 마사이로 부부에게까지 전염이 돼서 악마가 들렸다는 망상을 공유하는 감흥 정신병 상태에 있었다.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책임 능력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방금 감흥 정신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인 정신증이라고도 해요. 어떤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환각이나 망상, 종교적 환각, 조현병 이런 것들이 그거를 믿고 있는 미신적이고 좀 지능이 낮아서 암시성이 강한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똑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조현병에 걸리면 그 딸도 같은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들의 경우에도 감흥 정신병에 의한 사건이라는 거죠. 계속 이어서 갈게요. 스즈키에 대한 3차 감정도 있었죠. 피고인은 측두엽 간질 환자로 보인다. 종교적인 사상에 갇혀 있고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저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미유키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도 비슷했어요. 범행 시 감흥 정신병 상태에 있어서 책임 능력이 없다. 종교적 지배관념에 사로잡혀서 책임 능력은 인정이 되지만 저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매 감정마다 책임 능력의 유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범행 당시에 선악을 판별하기에 충분한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다. 라는 의견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형량이 아주 많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재판부에서 이 정신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범행 당시 두 사람의 판단력은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상황 설명이 대체로 일치한 점 형사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악마로 인한 범행 동기는 신용이 떨어지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렇게 1992년 5월 재판부는 스즈키에게 징역 14년 미우키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해요. 이것도 뭐 충분하진 않죠. 미우키는 항소하지 않았고요. 스즈키는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이렇게 형이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스즈키와 미우키의 어떤 내연관계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하면 그냥 보통의 치정살인 사건으로 잊혀질 수도 있는 사건이 됐을 수도 있어요. 3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이 범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살해에 이르기까지의 범행 동기와 과정들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